리릭과 소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리릭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릭은 GM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얼티움이 적용된 캐들락 첫 번째 모델로서 1회 충전시 465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며 이는 종급 대비 최대 수준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한국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는 포스코 피처엠의 양능급제가 동시에 들어간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리릭에서 포스코 그룹에 많은 제품들이 적용된 것처럼 앞으로 GM에서 개발하고 출시하는 차량들에 더욱더 많은 포스코 제품이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기존 다양한 GM 모델들의 포스코 강판이 사용되어 훌륭한 강성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캐들락 리릭에는 포스코 퓨처엠의 핵심 소재가 적용된 얼티움 배터리가 대착되어 국내 최고 그룹사인 포스코 그룹과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렇게 포스코 그룹과의 협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제와 응극제를 적용해 주행거리는 물론 고속충전 성능까지 극대화하였습니다. 국내의 양극제와 응극제 모두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이 점을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였고 그 결과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제와 응극제가 모두 적용된 전기차 리릭을 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